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옛날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는 도중 심령 장소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의 조합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지역 터널로 가게 되었지요 안에서 클락션을 올리면 귀신이 나온다더라 손자국이 철석철석하며 창문에 나타난다더라 그런 도시 전설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우리는 별로 기대도 안하고 시끌벅적 떠들며 A의 차에 타고 터널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이 난 건 어릴 적부터 친했던 A였고 혹시 차체의 손자국이 나지는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도중에 세차까지 하고 올 정도로 오컬트 마니아였던 것입니다 B와 C는 그냥 술 친구로 딱히 영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덩달아 따라온 듯 했습니다 나는 친구라고는 해도 일단 여자애들과 술 먹고 드라이브를 나선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지요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시골 산길을 달려 30분 만에 터널에 도착합니다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A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댔고 클락션을 빵빵 울리고 천천히 터널 안으로 들어섭니다 터널 안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슴풀에 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어진 것을 신경 쓴 것인지 좋아 여기서 클락션 좀 물려볼까 라고 A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무섭다고 하면서도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었고 두근거린다면서 A를 부추깁니다 A는 기압을 넣더니 클락션을 울렸고 그러자 푸잉하는 말도 안 되게 한심한 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빵 터져서 무서운 건 잊고 웃고 있었죠 하지만 이변은 이런 웃음판 와중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고 갑자기 모두가 웃음을 멈추고 차 안에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어라? 하고 뒷좌석에 여자아이들을 보자 입을 뻗금거리며 웃고 있었고 뭐라고 할까 얼굴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내 귀가 이상한 것이라고 알라 차리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똑같은 현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며 손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할 따름이었죠 A는 몸을 덜덜 떨면서도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뒤도 돌아볼 수 없었고 무언가 보고 몸 알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도 귀는 들리지 않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 정도 달려 산길을 빠져나온 후에야 너네들 괜찮아? 나는 B의 목소리가 들려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B와 C는 뒷좌석에서 무서웠다고 펑펑 울었고 한심한 일이지만 나도 겨우 안심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A는 터널에서 나올 무렵부터 울고 있었기에 차에 탄 모두가 울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지요 겨우 주변에 편의점을 발견해 커피라도 하나씩 사고 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까 일어났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여자애들이 흥분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말하기를 너희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무서웠다고 라며 또 울기 시작합니다 기묘하게도 A만은 아무런 이상을 겪지 않았던 것이었죠 계속 웃고 있던 우리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친 것은 아닌가 싶어 너무나 무서워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A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사에서 제비를 뽑았다 5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산책하던 도중 신사에 들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 연속 대흉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보통 신사에서 제비를 뽑을 때 대흉은 안 나올 텐데 이런 일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몰랐고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곧장 돌아갔지요 그런데 돌아온 나와 딸을 보더니 아내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의아에서 돌아보니 딸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강아지 인형 대신 신사에 있는 작은 장식 사자석상 한 쌍을 껴안고 있었어요 딸에게 묻자 신사에 있을 때 신주 같아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갑자기 딸의 팔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었죠 그때 안고 있던 강아지 인형이 남자에게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더니 그대로 남자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신사에서 내내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남자를 본 적도 없었지요 바로 신사에 전화해 물어봤지만 딸이 본 것 같은 차림에 신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자석상을 신사에 돌려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신주가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자석상은 가지고 계십시오 앞으로 두 번 반드시 따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두 번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누가 딸을 노린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따님은 신의 곡물로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비를 뽑은 만큼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신주는 입을 다물었고 더는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해 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처 뒤변이 발생했습니다 집불간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앉아서 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왔다고 했고 나는 제발 멈춰달라고 간청했지만 어머니는 생전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광분한 얼굴로 시끄럽다 라고 외치고 일어서더니 딸이 있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땅 울림 같은 소리가 들렸다 싶더니 갑자기 거대한 흰 개가 나타나 어머니를 한 입에 물고 불단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둘러 딸에게 가보니 딸은 자고 있었고 머리맡에 두었던 사자석상 한 쌍 중 한 마리가 사라진 채였지요 신주는 사자석상 한 쌍이 딸을 지킨다고 했는데 이젠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튿날 아침 바로 신사를 찾아가 그 일을 놓고 상의했지요 사자석상 한 쌍은 일심동체입니다 아마 다른 형태를 빌어 따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신주는 말했고 나는 딸 주변에 비슷한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비스무리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다음날 내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누군가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네요 아내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강아지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평소 딸아이가 안고 다니던 인형과 닮은 그것은 비릿한 악취가 났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인형의 힘이 엄청나서 막무가내로 집 안에 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있던 딸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출근했던 내가 어디선가 내 발로 미친 듯 뛰어오더니 인형에게 돌진해 이빨로 인형을 마구 씹어 토막을 내버렸다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직까지 세 번째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신사에서 제비를 뽑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내를 죽인 남자가 자수를 한 이유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상담이나 사회복귀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요 주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했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A는 원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입니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고 살해 후 사체의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의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 보관합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고 결국 머리만 남았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서지 않아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었고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이 그리고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흩뿌려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했지만 냉장고가 조금 열려있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지요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냉장고에 넣어둔 머리를 처해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지요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죠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고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져 떨어집니다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고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흔날립니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꿈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방안 가득 흔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리고 충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게 됩니다 머리카락 틈새로 찍혔던 눈이 A를 향했고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지요 아내의 머리가 몸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었고 그런 절규가 계속 올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고 이번에도 온몸은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A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으나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아내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 아버지의 저주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던 무렵의 일이었죠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그대로 동거로 이어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계의 장인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옛날 분이셨지요 그리 안면은 없었지만 나도 내 심기가 눌릴 정도의 분이었고 하지만 일단 집은 나왔고 갈 곳이 없다니 둘이 가진 돈을 모아 욕조도 없는 날값 빠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해서 들어갔다고는 해도 환경은 너무나 최악이었습니다 바퀴벌레도 나오고 바닥은 습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질 않나 위층에선 밴드를 한답시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했고 옆집 노인은 뭔가 기분 나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던가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며 동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고 여자친구는 노래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렇게 산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타이어를 확인해보니 펑크가 나 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걸어서 출근을 하고 휴일에 자전거 가게를 찾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는 구멍 개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 곳이었는데 앞뒤를 합쳐 거의 대여섯 개는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자전거 가게에서는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목 같은 걸로 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 욕조가 없다 보니 매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공중 목욕탕을 찾곤 했습니다 자전거에 둘이 같이 탄 다음 목욕탕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지요 그날도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자전거에 둘이 올라탔는데 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다음날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 보니 또 상당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쇼핑을 나갔는데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펑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전거를 질질 끌고 집까지 돌아왔다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간 다음 놀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바퀴에 수도 없이 구멍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하도 바퀴를 자주 떼어서 타이어가 걸레짝 마냥 되어버려서 결국 새로 사고 말았죠 나중에 가면 자전거 가게에서도 차라리 타이어를 가는 것보다 싸구려 자전거를 사는 게 싸게 먹힐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아예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지면 자전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정도 자전거를 바꿨던가 아무리 그래도 무차별적인 장난치고는 우리 자전거만 맨날 펑크가 난 거였죠 스토커가 아닌 이상 우리 자전거만 따라다니며 바퀴를 터뜨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 결국 나도 여자친구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밴드맨 옆집에 섬뜩한 노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려 드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둘이 함께 멀리 여행을 갔을 때였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떠난 여행이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차에 올라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차가 기운 느낌이랄까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타이어를 확인하자 차 오른쪽 두 개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지요 이 정도까지 되자 나도 여자친구도 화가 난다기보다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고 이 짓을 한 놈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마저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일까 그래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고속도로까지 타고 따라온 것일까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인가 혹여나 집에 도청기라도 달아놓고 따라다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 방 안에 콘센트까지 분해하며 찾아봤지만 그것 비슷한 것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나는 다치고 말았지요 부주의로 그만 못을 세게 밟아 병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밟은 못이 녹슬어 파상풍의 가능성마저 있었기에 꽤 큰일이었지요 겨우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 상처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어두워졌고 잠시 후 입을 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타이어였다면 펑크가 났었겠네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내 사고와 펑크의 연관성에 생각이 다다랐고 하지만 만약 내 상처도 계속 이어지는 타이어 펑크와 관계된 거라면 범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였죠 그 수준이면 이미 저주나 악령 단계이기에 여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넌 너무 걱정이 심해 라며 여자친구를 달래줬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기분 나쁜 생각만 들었고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받은 곳인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건 여자친구가 다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쳤지만 다음엔 혹시 여자친구마저 다친다면 몇 주 동안 고심하고 서로 대화한 끝에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혼자 아파트에 남는 건 쓸쓸하고 두려웠지만 우리 집은 워낙 시골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빌릴 만큼 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지요 발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아 제대로 일도 못할 무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집에 돌아간 후로는 자전거에 펑크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동거는 끝났지만 여자친구와는 계속 사귀고 있었고 여자친구마저 내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나와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나를 꽤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중하게 기른 딸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어 훈려낸 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목수는 나무에 못을 박을 일이 많습니다 그는 나무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나에 대한 원안을 담아 못을 박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마치 지핀형에게 못을 박아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행동과 자전거의 펑크 내 상처에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그의 영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동성애자 친구의 고백을 거절하고 일어났던 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A는 같은 반 친구였던 B에게 고백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남자라는 것이었죠 A는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B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에게 그럼 딱 한 번만 데이트해 달라는 간청을 받아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영어도 봤지요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때 B는 자신이 만약 여자였다면 A는 나랑 사귀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B는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었고 아마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둘이서 즐겁게 보냈던 학교 생활을 떠올리니 A는 갑자기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였다면 결혼까지 했을지도 몰라 B는 그 대답을 듣자 고마워 미안해 안녕 이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떠나갔습니다 A도 눈물을 흘리며 B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몇 년 뒤 A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난 C라는 여자아이에게 고백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C는 툭하면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는 아이였고 어느 날 문득 C가 또다시 그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흘려듣던 A가 무심코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C는 만약에 자신이 남자라면 A는 자신과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갑자기 A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B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는데 C의 그 대답은 B를 떠나보낼 때 들었던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투였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대화를 한 곳은 B와 헤어졌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우연히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 후 C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 놀라울 정도로 B와 닮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웃는 모습, 식사하는 방법, 채에 긁을 때의 모습, 좋아하는 음식, 음악, 영어까지 그야말로 판박이었던 것입니다 A는 혹시 B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C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했지만 C의 부모도 만나본 데다가 C의 여고 시절 친구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170cm가 넘던 B와는 달리 C는 고작 150cm를 겨우 넘을 정도의 키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C의 집에서 둘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 오랜만이네 그립다 처음 데이트했을 때 같이 봤었잖아 라는 C의 말에 A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영화는 B와 딱 한 번 했던 데이트 때 봤던 영화였고 C와 함께 본 적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 개봉한 건 우리 만나기 전이야 전 남친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무슨 소리야? 같이 봤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A의 행동을 자세하게 늘어넣었죠 핫도그에 케첩을 흘렸다던가 직원이 거스름돈을 잘못 줘서 500원을 벌었다던가 게다가 그게 모두 사실이었죠 소름이 끼쳐서 A는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돌아왔고 C가 두려워진 A는 이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C는 울멸할 뛰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쳐서 손쓸 도리도 없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A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최근에야 A와 겨우 연락이 닿았고 남자답지 못하게 뭔 짓이냐고 말했지만 A의 대답은 걔가 뭐랬는지 알아? 결혼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여자가 되려고 한 거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C의 말은 솔직히 무서웠고 B는 대학에 진학한 후 그 소식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A와도 연락이 끊어졌지만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삼촌 가족의 네 번째 식구 몇 년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가서 며칠간 삼촌 내 집에 맡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숙모와 사촌 동생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도 넓어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게임도 합니다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싶었지만 첫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일손을 돕느라 젓가락이나 컵을 사람 수에 맞게 늘어놓고 있을 무렵입니다 식탁에 왜 컵을 한 개 더 놓았지? 라고 생각해서 식탁 위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젓가락이나 접시도 네 개 있으면 될 것을 다섯 개씩 놓아둔 것이었죠 바보 같은 짓을 했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삼촌 내 집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촌 동생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왠지 누구 신발 하나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내 신발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고 벗어서 나란히 옆에도 봤지만 결핍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뿐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과 저녁 때마저 나는 전날처럼 식기를 하나씩 더 놓는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뭔가 착각을 했나 싶었지만 이쯤 되면 묘하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묵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습니다 옆 침대에서 사촌 동생이 자고 있었기에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고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로 어렴풋하게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안에 있나 싶어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도 노크로 대답합니다 아마 삼촌이나 숙모가 안에 있겠지 생각하며 나는 그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다리고 있노라니 복도 저편에서 삼촌이 옵니다 안에 숙모가 계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삼촌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니네 숙모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당황해서 화장실 문을 보니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었죠 소름이 도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가볍게 열렸고 아내는 변기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있었다고 삼촌에게 항변했지만 삼촌은 어이없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납득하지 못한 채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 후에도 한 달 남짓되는 식객살이 동안 구두나 옷 그리고 식기 같은 데서 나는 계속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후 설날에 삼촌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 어쩌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삼촌의 말에 따르면 옛날 숙모가 사촌동생을 낳기 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그 아이는 유산됐고 그 후로 사촌동생을 임신할 때까지 숙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핍감은 아마도 그 아이 때문이었겠거니 싶어서 묘하게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inici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